현재 울산에는 약한 비가 떨어지는 정도인데요. 앞으로 5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하늘 흐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경남권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일요일 아침까지 10에서 20mm 정도입니다. 다만 주말 동안 내리는 비는 강풍을 동반할 걸로 보여서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경주가 5도, 울산 7도, 부산은 8도로 아침 기온 높게 출발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11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해상에도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도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